자, 이제 가볼까, 으쨰. 오케이, 재밌겠다.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다. 아,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. 띠띠띠띠. 두루루루. 두루루루. 어? 어, 승기. 여보세요? 나 지금 나갈 거야, 이제. 아니, 아니, 형, 형, 형. 아니, 아니, 나, 나, 나 한 7시 한 20분 전까지 갈 수 있어. 어? 어. 근데 너 진짜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늦어도 상관없어. 편안하게 와, 편안하게. 주문 이따 가면. 아니, 아니, 형. 어? 아, 근데 진짜. 하하하하하. 아, 근데 진짜. 와, 내가. 와,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. 어, 왜, 왜, 왜. 와, 나 진짜 요새 나 진짜 문제가 있나 봐. 왜, 무슨 일이야? 아, 정말 미안해. 나 저번에 우리가. 야, 미안한데 그 얘기를 만나서 하면 안 될까? 아니, 그냥. 아니, 아니야.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. 아니요. 아니, 어차피 오늘 한 얘기 되게 많아. 나 에피소드 지금 3개 가져간다. 너 지금 깜짝 놀란다. 형, 진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오늘 진짜 뭐. 아니, 시간 확실. 너무 미안한데. 응. 식당을 다른 날로 좀 조절하면 안 될까? 왜? 아니, 내가. 응. 나는 진짜 그날이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를 스케줄에 적어놓지를 못했더라고. 야, 근데 이거 약속을 그전에 다 잡아둔 거였는데 그걸 체크를 못했어? 아니, 근데 오늘 한 거야, 나도. 나 진짜 오늘 알아가지고 너무 비즈니스 중 일이 얽혀 있어가지고. 정말 미안한데. 응. 내가 취소할까? 그러면 내가 좀. 아니, 아니. 내가 하면 돼. 아니, 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. 뭐 높아심에서 그냥 얘기하면 그냥. 뭐 나도 사실 뭐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도 알겠지만 지금 서로 바쁜데 이제. 나 사실 나 아침 점심 다 굶고 지금 저녁 기다린 상태였거든. 아, 진짜? 어. 여기 셰프님도 내가. 아, 지금 저녁 다 굶었다고? 어, 여기도 원래 셰프님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억지로 예약한 건데. 상관없었는데. 아, 아. 아, 근데 진짜. 같이 이렇게 식사 잘했는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캐슬되니까 물론 너도 바쁜 건 좋긴 하지만. 아, 근데. 아, 그러면 형. 아, 그러면 형 내가 갈게. 그냥 그거 뭐 한 20억짜리 계약권인데 그거 취소 가면 되거든? 그냥 그거 안 하는데. 그냥 밥 먹자. 먹자. 아니, 너 20억 그거 계약. 잠깐만 끊어봐. 내가 그러면 그 계약 취소한다고 지금 빨리 전화를 해야 되니까. 형 먼저 가 있어. 정말 그래 줄 수 있어? 정말 그래 줄 수 있어? 근데 형 생각해봐. 아니, 사실 형 이게 뭐냐면. 이게 뭐냐면. 아니, 봉준호 감독님 신작에서. 희생충 2가 나온대. 거기 송강호 선배님 또 나오실 거고 그러면. 내가 어떻게 형이랑 밥 먹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. 같이 먹을까 그러면? 너 개드민이 만만하냐? 아, 왜 매번 그렇게 얘기해 마지막에 또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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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동준호 감독이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어떻게 찢었어? 이거 왜 찢었어?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스트레스가 얼마나. 어, 이거 어떻게 찢었어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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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